언어 없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에게 또 각자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.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쌍해. 저희가 특히 처음으로 한번만 들어가세요. 제가 바로 감독님 너워드리 고객님. 한 번만 들어가시면 돼요? 네, 지금 감독님 막 들어가셨어요. 그대 중의 정해진 너나 승인 두번째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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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인을 보냈습니다 승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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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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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오늘까지 날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네 안 돼요? 이 정도면?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만드는 세상을 하나 들려 봐요 앞으로 여행을 당신의 눈을 바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빛이 되고 싶어 Q. Q. 왜 이렇게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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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